안녕하십니까 안동대역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부산역에서 들러본 은평구 북한산의 모습입니다. 8층 건물에서 내려다본 이쪽 방향이 이제 북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북쪽입니다. 정북쪽 오른쪽이 이제 북한산이죠. 여기가 은평구 지금 보이는 도로로 올라가면 연신내가 나옵니다. 전신내가 나오고 왼쪽으로 이제 손으로 가는 길이 있구요. 여기 좀 이따가야 될 것 같나게 될 시간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북한산 잔흙은 저렇게 바위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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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